우리 나이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네. 저도 참 마음이 찡하고 아픈 면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네. 현재 91세대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직접 가사를 써서 노래하는 정경관이 부릅니다. 어머니. 아장아장 띠뚱띠뚱 행여나 넘어질 새랑 막둥이 등에 업고 넘은 그 세월 얼마나 빈이 들었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 마음 이제 알았는데 어머니 잘 들어 돌아보니 아플 길이 없네 그리운 나의 어머니 파란 구름 세월 따라 그 모습 어디 갔나요 철부지 키우느라 짙은 잔주름 얼마나 고생하셨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 마음 이제 알았는데 철들어 돌아보니 아플 길이 없네 그리운 나의 어머니 고픈 나의 어머니 고픈 나의 어머니